충청북도 대한민국의 중앙부에 있는 도 대한민국의 중앙부, 위도상으로는 북위 36도 0035에서 37도 1520, 경도상으로는 동경 127도 1640에서 128도 3815에 위치한다. 충청이라는 지명은 예로부터 도의 중심 도시인 충주와 청주의 첫 글자를 합성한 데서 유래하였다. 동서의 길이는 122.3km, 남북의 길이는 138.5km이며 면적은 7407.7km²로 대한민국 총면적의 약 7.4%에 해당한다. 남한에서 바다에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로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지점인 진천군 백곡면 서단의 서운산에서 충청남도 아산만의 방파제까지 47km 떨어져 있다. 동쪽은 소백산맥의 준흥선을 경계로 하여 경상북도의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와 접하고 서쪽은 대전광역시의 대덕구 및 충청남도의 천안시, 연기군과 남쪽은 전라북도의 무주군 및 경상북도의 김천시와 북쪽은 경기도의 여주군, 이천시 및 강원도의 원주시, 영월군과 접한다. 도의 동쪽 끝은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서쪽 끝은 청주시 우송읍 상북리, 남쪽 끝은 영동군 용화면 용어리, 북쪽 끝은 제천시 백운면 운항리이다. 행정구역은 3시 8군 16급 86면 51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7년을 기준하여 163만 1,088명이 거주한다. 11개의 시군 가운데 면적은 충주시가 가장 넓고 인구는 전체의 52%가 거주하는 청주시가 가장 많다. 도청 소재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이다. 돌을 상징하는 꽃은 백목년, 나무는 느티나무, 새는 까치이다. 마스코트는 21세기의 주역이 될 남녀 어린이가 웃음 짓는 친근한 모습을 형상화하여 충청북도와 충북인을 새롭게 표현한 고듬이와 바르미이며 새로운 시대를 올고고 바르게 개척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1. 자연 1. 지질 지질시대별로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 원생대, 고생대의 변성튀적암, 고생대, 중생대의 튀적암, 중생대의 화성암, 신생대의 미고화튀적층이 나타난다. 2.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은 청주시의 서쪽에서 진천군과 음성군, 충주시 서부에 걸쳐 북동방향의 띠모양 대상으로 분포하는 경기편마암복합체, 단양군의 남서부에서 북동방향으로 분포하는 영남편마암복합체, 영동군 동부에서 북동방향으로 분포하는 소백산편마암복합체를 포함하며 이 가운데 경기편마암복합체가 가장 우세하게 관찰된다. 원생대, 고생대의 변성튀적암은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와 문건면 유평리, 사리면 이곡리 등지에서 띠모양으로 분포하는 장암리층을 최하층으로 하여 견운모, 서경편암으로 이루어져 천 미터 두께에 달하는 미동산층, 백복리층군, 옥천층군의 순으로 나타난다. 고생대의 퇴적암은 고생대 초기의 캄브리아기에서 오르도비스기 중엽의 한반도에 퇴적된 해성층을 가리키는 조선누층군에 속하는 암석들이 단양군 대강면에서 영춘면까지 북동방향으로 넓게 분포하고 석탄기에서 트라이아스기에 걸친 퇴적층을 가리키는 평안누층군은 영춘면 일대와 보은군 마로면 일대에서 남북방향의 띠모양으로 분포한다. 중생대의 퇴적암은 단양르프카리에서 가공리 구간에 분포하는 쥐라기의 반성층군, 음성분지와 영동분지에 형성된 백악기의 퇴적층에서 하성퇴적암, 유문암, 화산강력암 등이 분포한다. 하성퇴적암은 주로 음성분지에서 화산강력암은 진천군 남부 일대에서 나타난다. 중생대의 화성암은 주로 쥐라기와 백악기에 걸쳐 관입되었으며 화성암의 일종인 화강암이 도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한다. 화강암 중에서도 쥐라기에서 백악기 초까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일어난 대규모 지각변동을 가리키는 대보조산운동의 과정에서 관입된 대보화강암의 비중이 가장 크다. 현세와 가장 가까운 신생대의 제사기에 형성되어 아직 암석화되지 않은 미고화 퇴적층은 주로 하천유역에서 발달하여 청주시의 미호천과 무심천, 진천군의 한천과 백곡천 일대와 그 주변부를 따라 길게 분포하며 도전체 면적의 약 4%를 차지한다. 이 지형 전반적인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은 낮은 동구서 저형의 경동지계로서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은 산악도이다. 북동쪽으로는 태백산맥이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고 동쪽으로는 태백산맥에서 붕괴한 소백산맥이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오대산에서 붕괴한 차령산맥이 경기도 및 충청남도와 각각 경계를 이룬다. 소백산맥은 북쪽으로부터 소백산, 도솔봉, 문수봉, 송리산 등의 준봉이 이어지다가 송리산에서 점차 낮아지면서 최저의 안부인 추풍령으로 이어진다. 강원도와의 경계에서 조령까지는 작년기 산지로서 대부분 해발 1000m 이상의 험준한 고봉이 이어지는데 비하여 조령에서 추풍령까지는 노년기에 가까운 저산성 산지를 이루지만 추풍령에서 남쪽의 도계까지 다시 고산성 산지가 연속된다. 소백산맥은 영동군과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사이에 위치한 민주지산에서 덕유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면서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이룬다. 차령산맥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중생대말의 습곡산맥으로서 태백산맥의 우대산에서 붕괴하여 남서 방향으로 뻗으면서 충청북도와 경기도 및 강원도의 경계를 이룬다. 강원도와의 경계에서부터 남대봉, 백운산, 구학산, 삼봉산 등의 고봉이 이어지다가 충주시에서 남한강에 의하여 단절되고 충주시 이남지역은 지형이 낮아져서 잔구성 산지를 이룬다. 남한강 상류 이북에 위치한 제천시와 단양곤 지역에는 석회압류들이 분포하며 제천시, 충주시, 단양곤 지역에는 용식작용에 의한 돌리네, 우발레 등이 집중적으로 발달하여 남한의 대표적 카르스트 지형으로 꼽힌다. 하천은 크게 남한강 수계와 금강 수계로 나뉜다. 강원도 태백시의 검용소에서 발환한 남한강은 충청북도로 유입되어 서남 방향으로 흐르다가 단양곤 부근에서 서쪽으로 유로를 바꾸어 제천시 한수면 황강리를 지나 충주시 부근에서 최대 지류인 달천과 합류한 뒤 북쪽으로 흘러 경기도를 지나 서해로 흘러든다. 달천 외에 일상천, 성성천, 음성천, 요도천, 영평천, 이면천 등의 지류가 합류한다. 이들 강 유역에는 도내 북부지방의 곡창지대인 충주분지를 비롯하여 단양분지, 제천분지, 한수분지, 연풍분지, 괴산분지, 음성분지 등의 침식분지가 발달하였으며 단양과 제천을 중심으로 매장량이 풍부한 석회암을 원료로 하는 시멘트 공장과 석회 분말 공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북부의 단양, 영춘 일대를 통과하는 남한강 연안에는 집안의 윤기와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의 침식, 투이적 작용이 반복되어 형성된 여러 개의 한단구가 좌우 양안에 비대칭적으로 분포한다.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의 신무산에서 발언하여 충청북도로 흘러든 뒤 남서부를 거쳐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이루면서 군산만으로 흘러든다. 주요 지류인 보청천은 보은군 내북면에서 발언하여 남서 방향으로 흐르면서 보은 분지와 청산분지를 형성한 뒤 옥천군 청성면에서 금강에 합류하고 음성군에서 발언한 미호천은 진천군, 청주시와 충청남도 연기군을 흐르면서 백곡천, 보강천, 무심천, 천수천, 조천, 병천천, 성암천 등의 지류와 합쳐진 뒤 부강 서쪽에서 금강에 합류한다. 미호천은 상류부에 진천분지를 형성하고 하류부에는 증평군, 청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걸쳐있는 도내 최대의 곡창지대인 미호평야를 형성한다. 3. 기후 남한의 중부 내륙에 위치하여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으로 한반도가 북서 계절풍의 영향권에 속할 때 한랜건조한 기단의 영향을 직접 받아 동일 위도상의 해안 인접지역에 비하여 야간 기온이 낮게 나타난다. 여름철에는 수분한 북태평양에서 부는 남동 계절풍의 영향으로 일 최고 기온이 높게 상승하고 고온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동일 위도상의 해안 인접지역에 비하여 연교차가 큰 편이다. 연평균 기온은 11.4도씨이며 연평균 일 최고 기온은 17.5도씨, 연평균 일 최저 기온은 6.0도씨로 나타난다. 5개 주요 관측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부 태백산맥에 인접한 제천은 10.2도씨인데 비하여 중부에 위치한 창주는 12.5도씨로 높다. 제천지역은 연평균 일 최고 기온이 16.8도씨, 연평균 일 최저 기온이 4.4도씨로 일교차가 가장 크다. 이에 비하여 청주지역의 연평균 일 최고 기온은 18.2도씨, 연평균 일 최저 기온은 7.6도씨로 추풍양과 함께 일교차가 가장 낮다. 충주와 추풍양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각각 11.5도씨와 11.7도씨로 도내 평균보다 높고, 본 지역은 11.0도씨로 도내 평균보다 낮다. 일 최고 기온이 25도씨 이상인 여름 일수는 114.01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일 최저 기온이 0도씨 이하인 설의 일수는 평균 126.81이며, 제천이 143.71로 가장 높고, 청주는 109.51로 가장 낮다. 연평균 강수량은 1266.8mm인데, 태백산맥에 인접한 제천, 백운지역은 1480mm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중서부의 오창지역에서도 1456mm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남동부의 옥천, 청산지역과 북동부의 단양지역에서는 각각 1174mm와 1145mm로 낮게 나타나는 등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한 편이다. 계절별로는 연 강수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770mm가량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겨울철에는 지역에 따라 50에서 90mm가 내려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수 집중률이 훨씬 낮은 편이다. 연평균 풍속은 내륙체형에 따른 바람의 저감효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은 1.2에서 2.7mps로 나타난다. 산으로 둘러싸인 풍지지형의 충주지역이 연평균 1.2mps로 풍속이 가장 약하고,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추풍령지역은 연평균 2.7mps로 풍속이 가장 빠르다. 2. 연혁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속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접경에 위치하여 남한강이 흐르는 북부의 제천, 단양, 충주, 괴산, 진천, 음성지역은 고구려가 점유하였고 금강이 흐르는 중부의 청주, 보은지역의 일부는 백제가, 남부의 보은, 옥천, 영동은 신라가 점유하였다 이후 4세기의 백제가, 충청북도 전역을 차지하였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아홉조 오소경 제도를 시행하면서 충주의 중원경, 청주의 서원경이 설치되었다 고려가 개국한 뒤 995년 전국을 10도로 구획하면서 지금의 경기도 광주, 양주 등지를 관리도라 칭하고 충주, 청주 등지를 중원도라 칭하고 13군 42현을 관할해 두었으며 공주, 운주 등지를 하남도라 칭하였다 1106년에 10도제를 폐지하고 5도 안찰사제를 실시하면서 관례도, 중원도, 하남도를 양광, 충청주도로 통합하였으며 1171년 양광, 충청주도를 양광주도와 충청주도로 분리하였다가 1314년에 양광도로 통합하였다 양광도는 양주와 광주의 첫 글자를 딴 지명으로 지금의 경기도 남부지역과 강원도 일부 그리고 충청도의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었다 이후 1356년에 충청도라 칭하였으나 다시 양광도로 환원되어 고려말까지 이어졌다 조선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이 개국한 뒤 1395년 양주와 광주 등이 경기도에 이속되면서 충주, 청주, 공주, 홍주 등지를 합쳐 충청도라 칭하고 충주에 관찰사를 두었다 1402년 충청도에 관할이었던 여흥, 안성, 양성, 양지, 음죽 등지가 경기도로 이관되었고 1413년에는 경상도에 속하였던 옥천, 청산, 황간, 영동, 보은 등지가 충청도에 귀속되면서 지금과 유사한 지리적 범위를 갖추었다 이후 1505년 충공도로 개칭된 데 이어 1550년 청공도, 1613년 공청도, 1628년 공홍도, 1646년 홍충도, 1656년 공홍도, 1670년 충홍도, 1680년 공홍도, 1729년 공청도, 1731년 홍충도, 1825년 공충도 등으로 개칭되었다 1895년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실시되면서 충청도 지역의 충주부, 공주부, 홍주부가 신설되었다 지금의 충청북도 지역은 충주부의 충주군, 단양군, 영춘군, 제천군, 청풍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연풍군, 청안군이 소속되었고 공주부의 청주군, 문희군, 보은군, 회인군, 옥천군, 청산군, 영동군, 황간군이 소속되었다 이듬해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충청도 지역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로 분리되어 충청북도는 18군을 관할하였으며 충주에 도창을 두었다가 1908년 청주로 이전하였다 일제간점기인 1914년 북음면 통폐합에 따라 영춘군이 단양군에, 청풍군이 제천군에, 연풍군과 청안군이 귀산군에, 문희군이 청주군에, 회인군이 본군에, 청산군이 옥천군에, 황간군이 영동군에 통폐합되어 10군 114면 체제로 개편되었다 1931년 읍면제가 실시되어 청주면과 충주면이 의부로 승격되었고, 1940년에는 영동면과 제천면이 의부로 승격되면서 10군 사업 배기면 체제로 재편되었다 8.15 광복 이후 1946년 청주읍이 부로 승격되었고, 1947년 보은군의 송리면이, 내송리면과 위송리면으로 분리되었다 1949년에는 옥천면과 증평면이 각각 의부로 승격되고, 청주부가 청주시로 개칭되었으며, 1956년 충주읍이 시로 승격되고, 음성면이 의부로 승격되어, 두시십군 우읍백면 체제로 개편되었다 1963년 청원군 사주면이 청주시로, 괴산군 상모면은 중원군으로, 경상북도 문경군 농암면 삼송리는 괴산군 청천면으로 각각 편입되었으며, 1973년 보은면, 진천면, 금왕면이 각각 의부로 승격된 데 이어, 1979년에는 괴산군과 단양면도 의부로 승격되었다 1980년에는 제천읍이 시로 승격되고, 제천군이 제원군으로 개칭되었으며, 매포면이 의부로 승격되었다 1983년 청원군 강서면이 청주시로 편입되었고, 1991년 제원군이 다시 제천군으로 환원되었으며, 1992년 단양읍의 구단양 출장소가 단성면으로 승격되었다 1995년 중원군이 충주시에, 제천군은 제천시에 각각 통합되고, 청주시의 상당구와 흥덕구가 신설되었으며, 충주시 주덕면과 제천시 봉양면이 각각 의부로 승격되었다 2000년에는 청원군 북일면이 내수읍으로 개칭되어 승격되고, 진천군 만승면이 광해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2003년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승격되었다 2005년에는 충주시 상모면이 소안보면으로 개칭되었고, 2007년 청원군 우창면이 으부로 승격된 데 이어, 본군의 내송리면, 외리면, 회북면이 각각 송리산면, 장안면, 회인면으로 개칭되었다 2011년 제천시에 고암모산동이 의암동으로, 중앙의린명동이 인상동으로, 남천동현동이 남현동으로, 서부영천동이 영서동으로, 신백두학동이 신백동으로 각각 개칭된 데 이어, 2012년에는 충주시 이류면이 대소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청원군 강회면이 우송부로 개칭되어 승격되었다 같은 해에, 청원군 부용면의 부강리, 행산리, 산수리, 가해산니, 문곡리, 등곡리, 노우리, 금우리가 새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었고, 청원군의 부용면은 폐지되었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되어, 도농통합시로 출범하면서, 4구 3읍 신면 30동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2017년 제천시의 의암동과 인성동이 각각 의림지동과 중앙동으로 개칭되었다 2019년 진천군의 덕산면이 의부로 승격되어, 행정구역은 3시 8군 16급 86면 51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산업 1. 농축산업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농림어업과 광업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에 정보통신과 금융 및 보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은 61조 3,144억 원이며, 주요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5조 7,082억 원,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분야가 5조 1,539억 원, 건설업이 3조 5,974억 원, 사업서비스업이 2조 8,373억 원, 교육서비스업이 2조 7,494억 원, 부동산, 임대업이 2조 5,495억 원, 도소매업이 2조 2,052억 원,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림어업이 2조 208억 원, 보건, 사회복지사업이 2조 75억 원, 문화, 기타 서비스업이 1조 6,747억 원, 운수업이 1조 4,916억 원, 숙박, 음식점업이 1조 1,143억 원 등의 비중을 차지한다 농업은 농가 수와 농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다 농가 인구의 비율은 1960년 74.4%에서 1990년대의 30.6%로 절반 이상이 줄었으며 2017년에는 7만 2,812가구의 17만 3,436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10.6%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이 농가 인구의 74%를 웃돌고 그 중에서도 70세 이상이 27%가 넘어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지 면적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2017년을 기준하여 10만 7,097헥타르로 전국 경지 면적의 약 6.6%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농은 4만 506헥타르, 밭은 6만 6,591헥타르로 밭농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농 면적은 청주시가, 밭 면적은 충주시가 가장 넓다 가구단 경지 면적은 1.47헥타르이며 이 가운데 농이 0.56헥타르, 밭이 0.91헥타르를 차지한다 식량작물 생산량은 2017년을 기준하여 26만 2,741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5%대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미국 생산량이 68.4%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서류, 잡곡, 두류, 맹류의 순이다 전국 생산량과 대비하면 잡곡의 옥수수가 27.7%를 차지하여 강원도 다음으로 비중이 크고 두류의 콩은 13.9% 서류의 감자와 고구마는 각각 5.2%와 7.3% 미국은 4.5% 잡곡의 각보리는 1.7%를 차지한다 특용작물은 참깨, 들깨, 땅콩 등을 재배하며 충주지역이 참깨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다 전매작물로는 인삼 재배가 활발하여 전국 생산량의 18.4%를 차지하고 음성, 괴산, 영동, 옥천 등지에서 잎단배를 생산한다 채소류는 괴산의 고추, 옥천의 깻잎, 청원의 딸기, 단양의 마늘 등이 유명하고 수박, 오이는 전국 생산량의 20.6%와 12.3%를 차지한다 과신류는 복숭아, 사과, 포도가 많이 생산되며 전국 생산량 대비 복숭아는 27.7%, 사과는 12%, 포도는 8.8%를 차지한다 축산업은 전반적으로 축산 농가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데 비하여 사육 마리수는 늘어나 기업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축종은 한유구, 젖속, 돼지, 닭을 비롯하여 사냥, 면양, 사슴, 토끼, 오리, 칠면조, 거위, 꿀벌 등을 포함한다 2017년을 기준하여 한유구는 약 6,200가구에서 20만 8,300여 마리를 사육하여 전국 대비 약 6.9%를 차지하는데 2000년에 비하면 사육 농가는 1만 8,300여 가구에서 3분의 2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사육 마리수는 11만 천여마리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돼지의 경우도 2000년 751가구에서 2017년에는 345가구로 2분의 1 이상 줄어들었으나 사육 마리수는 39만 2,200여 마리에서 64만 8,700여 마리로 1.5배 이상 늘어났다 돼지와 닭의 사육 마리수는 각각 전국 대비 5.8%와 8.1%를 차지한다 주요 축종별로 한유구와 젖소는 청주시에서 돼지는 귀산군과 음성군에서 닭은 음성군에서 가장 많이 사육한다 2. 광공업 광업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전국적으로 비중이 크다 2016년을 기준하여 금속황물의 매장량과 전국 대비 비율은 금 172만 9,400톤 은 161만 8,900톤 동 44만 7,800톤 연 39만 6,900톤 철 286만 7,300톤 텅스텐 51만 5,000톤 몰리브덴 195만 2,200톤 망간 21만 톤 등이다 이 가운데 금방간 텅스텐의 매장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은과 물리브덴은 각각 경기도와 경상남도에 이어 두 번째 동은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이어 세 번째 철은 강원도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비금속황물의 매장량과 전국 대비 비율은 석회석 21억 8,697만 8,400톤 납석 2,967만 1,400톤 규석 5억 227만 6,400톤 장석 829만 7,300톤 고령토 71만 9,300톤 운모 205만 7,000톤 활석 294만 4,000톤 형석 18만 4,500톤 규회석 320만 3,500톤 등이다 이 가운데 타일 제작에 활용되는 규회석의 매장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석회석과 형석은 각각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 납석과 활석은 각각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016년을 기준하여 금속광 143개와 비금속광 558개 등 총 701개의 광구가 있으며 이 가운데 가행하는 광구는 금속광 26개와 비금속광 558개이다 지역별로는 금속광의 절반 이상이 영동군과 제천시에 집중하고 석회석을 중심으로 한 비금속광은 단양군과 제천시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광종별 전국 대비 생산량은 석회석이 2,547만 5,782톨로 가장 비중이 크고 납석이 18만 8,350톤, 운모 2,482톤, 장석 3만 8,305톤, 규석이 17만 8,723톤 등이다 광업사업체는 35개로 단양, 충주, 제천, 청주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광업을 영위한다 한편 단양군을 중심으로 강원도와 접경지역에 단양단전이 분포하여 과거 국내 석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단양단전은 2016년을 기준하여 매장량이 1,273만 4,000톤 이 가운데 기술적, 경제적으로 캐낼 수 있는 확정 가채광량은 409만 8,000톤에 이르지만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시행 이후 모든 탄광이 폐광되었다 제조업 제조업은 도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2017년을 기준하여 사업체 수는 1만 3,190개로 도내 전체 사업체 수의 10.4%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19만 8,000여 명으로 도내 사업체 전체 종사자의 29.1%를 차지하여 전업종을 통틀어 가장 많다 이 가운데 개인 사업체가 약 60% 회사법인이 약 38%를 차지하며 회사법인의 전체 종사자의 약 84%가 고용되어 있다 사업체는 청주시의 약 40% 음성군, 충주시, 진천군의 약 37% 제천군, 옥천군의 약 12%가 분포하고 괴산군, 영동군, 보은군은 각각 2%대 단양군, 증평군은 각각 2% 미만이다 종사자 10명 이상의 제조업체는 3,120개 종사자 수는 16만 6,600여 명이며 전국 대비 각각 4.5%와 5.6%를 차지한다 업체 수로는 식료품 업체의 비중이 가장 크고 금속 가공, 고무, 플라스틱, 화학물질, 화학제품, 기타기계 장비, 비금속 광물, 자동차, 트레일러, 전기장비 벌프, 종이 등의 순이다 종사자 수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업체의 비중이 가장 크고 식료품업, 전기장비, 고무, 플라스틱, 금속 가공, 자동차, 트레일러, 화학물질, 화학제품 등의 순이다 강원도와 저판 북부의 제천군, 단양군 일대인은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시멘트 제조업이 활발하다 산업단지 충청북도의 산업단지는 태양광, 바이오, 화장품 뷰티, 신교통항공, ICT, 유기농 산업을 6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1969년 청주시 흥덕구에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착공된 것을 시작으로 2017년을 기준하여 국가산업단지 2개소와 일반산업단지 73개소, 농공단지 43개소가 조성되었다 총 1732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86200여 명이 고용되어 1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약 52%를 차지하며 제조업 생산액의 약 58%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청주시의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비롯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일반산업단지 13개소와 농공단지 2개소, 충주시의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등 일반산업단지 14개소와 농공단지 4개소, 제천시의 제천제 3산업단지 등 일반산업단지 3개소와 농공단지 6개소, 본군의 본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2개소 및 농공단지 3개소, 옥천군의 옥천제의 의료기기 산업단지 등 일반산업단지 2개소와 농공단지 6개소, 영동군의 일반산업단지 2개소와 농공단지 3개소, 증평군, 일반산업단지 3개소와 농공단지 2개소, 진천군의 초평은암산업단지 등 일반산업단지 10개소와 농공단지 8개소, 괴산군의 괴산대제산업단지 등 일반산업단지 4개소와 농공단지 3개소, 음성군의 음성금왕테크노밸리 등 일반산업단지 18개소와 농공단지 3개소, 단양군의 일반산업단지 1개소와 농공단지 3개소 등이 있다. 4. 교통관광 1. 교통 남한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한양과 영남 및 호남 지방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6. 육로로는 영남대로가 부산에서 대구에서 문경세제에서 충주에서 용인을 거쳐 한양으로 이어졌고 추풍령도 영남과 중부지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하였으며 금강과 남한강의 수로를 이용한 수은도 발달하였다. 도로교통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지의 광역자치단체와 연접하여 이들 지역과 연결하는 교통망이 갖추어졌다. 2017년을 기준하여 도로 총길이는 688만 5,065m로 전국도로의 약 6.3%를 차지하며 포장길이는 582만 2,727m로 포장률은 84.6%이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가 37만 6,306m, 일반곡도가 97만 4,930m, 지방도가 141만 3,783m, 시군도가 412만 3,046m를 차지한다. 터널은 총 160개소, 교량은 총 2,629개소가 건설되었다. 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옥천군에서 영동군에서 청주시를 지나가고, 중부고속도로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진천군에서 음성군을 거쳐 경기도 하남시로 이어진다.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경상북도 영덕군까지 이어지는 당진영덕고속도로는 청주시에서 본군을 거쳐가고, 경상남도 창원시와 경기도 양평군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괴산군에서 충주시에서 음성군을 지나간다. 부산시 사상구와 강원도 춘천시를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는 단양군에서 제천시를 지나가고, 경기도 평택시에서 충청북도 제천시로 이어지는 평택제천고속도로는 진천군에서 음성군에서 충주시를 거쳐 제천시로 이어진다. 일반곡도는 총 13개 노선이 충청북도 지역을 지나간다. 동서방향으로는 청주시를 거쳐가는 1호선을 비롯하여 3호선, 5호선, 17호선, 19호선, 21호선, 25호선, 37호선과 59호선 등이 지나간다. 남북방향의 일반곡도는 옥천군과 영동군을 거쳐가는 4호선을 비롯하여 34호선, 36호선, 38호선 등 4개 노선으로 동서방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선수가 적다. 이 밖의 국가지원지방도는 단양군을 거쳐가는 28호선을 비롯하여 32호선, 49호선, 57호선, 68호선, 82호선, 96호선 등이 지나간다. 철도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이 옥천군과 영동군을 거쳐가고 경부선의 지선인 오송선이 1978년 개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의 서창역에서 청주시 오송역 안을 운행한다. 오송선은 서창역에서 경부선과 오송역에서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충북선과 접속한다. 1942년에 완전 개통된 중앙선은 서울 청량리역과 경상북도 경주역 안을 운행하면서 제천시와 단양군을 거쳐가고 제천시 봉양역에서 충북선과 제천역에서 태백선과 접속한다. 충북선은 경부선의 조치원역과 중앙선의 봉양역 안을 연결하여 청주시에서 증평군에서 음성군에서 충주시를 거쳐 제천시까지 이어진다. 강원도 지역의 무연탄과 중석 등을 소송하기 위하여 1955년 산업철도로 개통된 태백선은 제천시 제천역에서 강원도 태백시 백선역 안을 운행한다. 고속철도는 경부고속선이 청주시 오송역을 거쳐가며 오송역은 호남고속선의 분기점이기도 한다. 2017년을 기준하여 철도여객은 승차인원 529만 5,500여 명, 강차인원 521만 4,300여 명이며 오송역 이용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화물 수송량은 발송화물 59만 8,800여 톤, 도착화물 329만 4,100여 톤이며 중앙선의 단양군토담역에서 처리되는 화물량이 가장 많다. 항공교통 항공교통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다. 이 공항은 원래 1978년 공군기지로 건설되어 군용 비행장으로 사용되다가 1980년대에 민군공용공항으로 전환된 뒤 1997년 국제공항으로 개항하였다. 국내선은 제주 노선을 운항하며 국제선은 중국, 일본, 괌 등지를 운항한다. 2017년을 기준하여 국내선 이용여객은 238만 5,600여 명, 수송화물량은 1만 6,721톤이고 국제선 이용여객은 18만 5,900여 명, 수송화물량은 2,492톤이다. 이 관광 전국 5대 관광권 가운데 충청 관광권에 속한다. 1970년 송리산에 이어 1984년 오락산, 1987년 소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전국 22개 국립공원 가운데 3개소가 충청북도에 위치한다. 본군, 괴산군과 경상북도 상주시에 걸쳐있는 송리산 국립공원은 신라대 창건된 법조사와 천황봉, 비로봉, 문수봉, 문장대, 입석대 등 빼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과 경상북도 문경시에 걸쳐있는 월악산 국립공원은 덕주사, 신뢰사와 영봉, 문수봉, 하설산 등 명산과 고적이 풍부하다. 단양군과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에 걸쳐있는 소백산 국립공원은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 드넓은 초원의 야생화 군락이 사계절 수려한 경관을 빚어내어 등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관광지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는 충주시의 7금, 충원온천, 능암온천, 충주호체험, 제천시의 교리, 능강, 금올봉, 괴산, 제천온천, 만남의 광장, KBS 제천촬영장, 보은군의 송리산 레저, 구병산, 옥천군의 장계, 영동군의 송호, 레인보우 힐링, 괴산군의 수옥정, 괴강, 음성군의 무급, 단양군의 천동, 다리안, 온달 등 22개소가 있다. 이밖에 증평에듀팜특구가 관광단지로 지정되었고, 수안보은천, 송리산, 단양 등 3곳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대표적 명승지로는 단양군의 단양팔경, 영동군의 양산팔경, 괴산군의 화양구곡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충주호와 대창호 주변의 도담산봉, 장회나루, 구담봉, 옥순봉, 옥순대교, 악어봉, 돈주봉, 부소담학, 백골산성, 추동인공생태습지, 왕버드나무군락지, 독수리봉 등 12곳의 경관을 호수 12경으로 꼽기도 한다. 2017년을 기준하여 도내의 관광지 149개소 가운데 무료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1,643만 4,700여 명이다. 유료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735만여 명인데, 이 가운데 외국인 방문객은 5만 4,800여 명으로 0.7%에 그쳐 내국인 관광위주를 이룬다. 5. 사회문화 충청북도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지리적 요충지로서 남한강과 금강을 중심으로 삼국의 세력이 충돌하였다. 남한강 유역의 단양, 제천, 충주, 괴산, 음성, 진천 지역은 고구려가, 금강 유역의 청주, 청원, 본 지역의 일부는 백제가, 영동, 황간, 옥천 지역은 신라가 점유하여 북방문화와 남방문화가 혼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역사 지리적 배경하에서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문화권과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원문화권이 형성되었다. 한반도 내륙의 중심지에 위치한 충주 일대는 남한강 수계의 중원문화의 핵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상류의 산간문화와 하류의 수변문화의 양면성을 겸하여 외부 문화에 대한 대응이 기민한 동시에 기층 문화에 대한 보수성도 유지하였다. 금강 수계의 남방계형 문화권은 백제문화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신라의 남방적 민속 요소와 백제의 민속 요소가 혼재하여 독특한 민속 유형을 이루었다.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혼재된 양상은 불교문화에서도 반영된다. 삼국시대의 불교 유물은 삼국의 양식에 복합된 특징을 보여 고구려의 할달함과 백제의 부드러움, 신라의 소박함이 두루 반영되었다. 충주권과 청주권은 조선시대의 유교문화에서도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인다. 서울, 경기 및 경북지역으로 통하는 통로 역할을 하던 충주권은 원래 경북지역의 영남 유학권에 가깝다가 조선중기 이후에는 기호유학권으로 기울었다. 청주권은 충주권보다 기호유학권과 더욱 긴밀하였으며, 17세기 후반에는 기호유학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또한 17세기에는 옥천과 영동지역의 유림들의 활동이 확발해지면서 청주와 충주지역의 주류를 이루던 사림의 판도가 변화하였다. 문화재 도지적 문화재로는 이 밖의 진천신헌고가, 음상팔성리 고가를 비롯한 문화재 자료 91점, 청주대성고등학교 본관, 옥천신헌고등학교 본관, 옥천신헌고가, 음상팔성리 고가를 비롯한 문화재 자료 91점, 청주대성고등학교 본관, 옥천신헌고등학교 본관, 옥천신헌고등학교 본관, 옥천성당을 비롯한 등록문화재 29점이 있다. 한편, 본군의 법조사는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와 함께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명칭으로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향토음식 향토음식으로는 진천군의 초평저수지에서 잡은 붕어를 재료로 한 진천초평 붕어짐, 여러 종류의 민물고기를 삶은 육수에 국수를 말아 얼큰하고 시원한 맛을 내는 옥천생선국수, 피라미나 빙어를 냄비에 넣고 동그랗게 돌려 조림 방식으로 조리하는 옥천 도리뱅뱅이, 호박과 고구마, 팥 강랑콩, 차조 등을 넣어 푹 익혀 풀처럼 대게 순충주 호박 범벅, 음성의 특산물인 고추를 반으로 갈라, 실을 빼고, 밀가루나 찹쌀가루, 찹쌀풀을 골고루 발라, 찜통의 찜 뒤에 햇볕에 말려, 기름에 튀긴 음성 고추부각이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옥천 지방의 토종댁을 가리키는 옥계를 재료로 한 옥계 백숙, 수안보 지역에서 개발된 꽁으리, 민물새우로 끓인 새뱅이찌게, 향어 비빔회, 칙전, 산채 비빔밥 등이 있다. 1. 교육기관 전통교육기관으로는 청주지역의 청주향교와 문양교, 충주지역의 충주향교, 단양지역의 단양향교와 영춘향교, 제천지역의 제천향교와 창풍향교, 옥천지역의 옥천향교와 청산향교, 괴산지역의 괴산향교와 연풍향교, 청안향교, 보은지역의 보은향교와 회인향교, 영동지역의 영동향교와 황간향교, 음성지역의 음성향교 등이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하였다. 서원으로는 서원 등이 세워져 지방의 인재를 양성하였다. 근대교육기관으로는 1895년 공포된 소학교령에 따라 1896년 충청북도 관찰부가 충주공립소학교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1904년 청주의 사립광남학교가 개설되어 1908년 청남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뒤 지금의 청남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이어 1905년 제천군의 찬명학교와 진천군의 상산학교, 1906년 영동군의 황간남성공립부통학교, 1909년 음성군의 광명학교 등이 개교하였다. 2018년을 기준하여 대학교는 국립인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를 비롯하여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극동대학교, 꽃동네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주대학교 등이 있으며 4년제 대학 과정에 각종 학교인 순복음총회신학교가 있다. 이밖에 교육대학 1개교와 전문대학 5개교, 기능대학 1개교 등이 있다. 고등학교는 일반계 47개교를 포함하여 특수목작고, 특성화고, 자율고등 84개교, 중학교는 127개교, 초등학교는 260개교, 이밖에 특수학교 10개교 등이 있다. 총학생수는 32만 9,240여 명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문화시설 박물관으로는 1987년에 개관하여 5만 9,5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청주박물관을 비롯하여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불조직 치심체유절이 발견된 옛 흥덕사지에 건립된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충북교육박물관, 충주박물관, 충주박물관, 미선사유적박물관, 충주세계무술박물관, 지적박물관, 제천국제발유박물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진천중박물관, 난개국악박물관과 창주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중원대, 충청대의 부설박물관 등을 포함하여 40여개 소가 있다. 미술관은 창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하여 한국공예관, 대창국미술관 등 10여개 소가 있다. 공연시설은 창주예술의 전당, 청주아트호를 비롯한 각 시군의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 민간공연장 20여개 소가 있다. 예술단은 충북도립교양악단을 비롯하여 창주시립교양악단, 합창단, 국악단, 모용단과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영동군립난개국악단 등이 운영된다. 공공도서관은 2017년을 기준하여 창주시립도서관, 충북중앙도서관, 충주시립도서관, 충원도서관, 제천시립도서관, 보은도서관, 옥천군민도서관, 영동도서관, 증평군립도서관, 진천군립도서관, 괴산도서관, 음성도서관, 단양도서관 등이 있다. 방송국은 충청북도 전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KBS 청주방송총국, KBS 청주방송총국, 청주 MBC, 충주 MBC, CJB 청주방송이 텔레비전과 라디오방송을 송출하고 이 밖에 케이블 방송사 2개, 라디오 종교방송사 2개가 있다. 지면 언론 매체로는 충청일보를 비롯한 일간신문 7개, 주간신문 50여개가 발행된다. 공공체육시설은 청주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각 시군의 종합운동장 17개소, 축구장 36개소, 야구장 12개소, 테니스장 32개소, 실내체육관 39개소, 하키장과 사이클 경기장 각각 1개소, 시름장 3개소, 실내외 수영장 14개소, 사격장과 양궁장 각각 3개소, 국공장 13개소, 조정 카누장 4개소, 유투경기장 1개소 등이 있다. 충청북도를 연고지로 하는 스포츠클럽으로는 여자프로농구의 청주 KB스타즈와 남자축구리그의 K3리그 어드밴스에 속한 청주FC와 청주CTFC가 있다. 3. 의료기관 2017년을 기준하여 11개의 시군의 각급 병원 수는 총 1762개로 2012년에 1530개에 비하여 230여 개가 늘어났다. 종합병원은 총 12개소로 청주시에 절반인 6개소가 있고 충주시에 2개소, 제천시에 2개소, 옥천군의 1개소, 진천군의 1개소가 있다.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은 총 38개소이며 청주시에 21개소, 음성군의 4개소, 증평군의 3개소,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괴산군의 각각 2개소, 영동군, 단양군의 각각 1개소가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청주시에 470개소를 포함하여 총 840여 개소가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충북대학교 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외에 공군항공우주의료원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청주시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영동군입노인전문병원, 단양군 노인요양전문병원 등이 있다. 보건소는 청주시 4개구와 나머지 10개 시곤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14개소가 운영되며 읍면 단위에 보건지소 96개소가 운영된다. 이 밖에 한방병원 6개소, 특수병원 6개소 등이 있다. 한편, 요양병원은 2008년 21개소에서 2017년에는 45개소로 2배 이상 늘어났다. 4. 문화예술제 문화예술을 비롯하여 지역특산물, 전통선양, 주민화합 등을 주제로 하여 해마다 각 시군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청주시에서는 1959년에 시작된 충봉예술제를 비롯하여 세종대왕과 초종약수축제, 청원생명축제, 청주읍성 큰잔치, 청주문화제 야행,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 젓가락 페스티벌, 한마음축제 등이 매년 열리고 1999년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에 어울림으로 시작된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린다. 충주시에서는 1985년 시작된 수안보 온천제를 비롯하여 충주세계무술축제, 양성온천축제, 충주호벗꽃축제 등이 열리고 제천시에서는 1996년 출범한 제천의병제를 비롯하여 창풍호벗꽃축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이 열린다. 보은군에서는 1978년부터 천황봉 산신제와 영신행차, 전통놀이, 민속예술경연대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송리산신축제가 5월에 열리고 동학혁명을 재조명하는 보은동학제와 보은 출신의 문인 오장환을 기리는 오장환 문학제, 지역특산물인 대추축제 등이 열린다. 옥천군에서는 1976년부터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우다 순국한 중봉조원과 승병장 영교대사를 기리는 중봉축렬제가 시작되었고 1988년 옥천 출신의 시인 정지용을 기리는 지용제가 출범하였으며 이 밖에 옥천 묘목축제와 옥천참호축제,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등이 열린다. 영동군에서는 1965년 시작된 난개국악축제가 유명하고 지역특산물인 영동곡감축제와 영동포도축제, 대한민국 와인축제 등이 열린다. 증평군에서는 1992년 지역특산물인 인삼을 주제로 한 증평인삼골축제가 시작되었고 2004년부터 전통 농경문화를 주제로 한 증평들노래축제가 열리고 있다. 천의 자연환경을 갖추어 생거진천으로 유명한 진천군에서는 1979년 생거진천문화축제가 시작되었고 2000년부터 고려 때 축조된 농다리를 주제로 한 생거진천농다리축제가 열린다. 괴산군에서는 지역특산물인 괴산고추축제와 감물감자축제, 칠성둔유로울갱이축제를 비롯하여 청천환경문화축제, 괴산사리면 백마권역 겨울놀이축제, 연풍조령제 및 이화령 산악자전거 대회 등이 열린다. 음성군에서는 1982년 전통문화의 기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시작된 설성문화제를 비롯하여 지역특산물인 음성청결고추축제와 음성인산축제, 음성품바축제 등이 열린다. 단양군에서는 1983년 소백산철축제, 1996년 온달문화축제가 시작된 것을 비롯하여 지역특산물인 단양마늘축제와 단양아로니아축제, 쌍둥이 힐링페스티벌 등이 열린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전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